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개렘에 도착했다... 다리 아프다... 오우... 진짜 군대... 열기구 하나... 에어벌린... 저기 둘... 사람이 없어... 떼긴 떼네... 봤다... 됐다... 마을에 우리 둘밖에 없네... 아이 귀여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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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왔네... 아이... 그거 먹지마... 빨리 왔네... 빨리 왔네... 응... 으응... 동굴의 색소인데... 책 괜히... 옷이라서... 안내 다 익었어... 안돼... 안돼... 동굴 숙소... 오... 분위기 시원하네... 이제... 컨셉은 좋다... 안쪽으로... 오... 애기... 에어... 지금 한 30분째 알람 울리는데... 아... 죽은거야... 씨... 저 정도면 죽은 거 아이가? 출근해야지 인마... 소주야 밥이나 먹고 오자 보라이시다 보라이시다 밥 먹고 체크인하고 저기 가야 되네 우리 조금 담아 물어봐야지 먼저 또 버스 한 시간 타야돼 너무 멋있어 이거 원해? 80 80 80는 너무 많아 멸치 멸치 올랐어 호카 왜 이렇게 크니? 고양이를 파나요? 서울 서울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한국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진짜? 진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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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호흡 어디에 가? 그냥 Salt Lake Salt Lake 그리고... 차량이 있었나요? 도무수가 있었나요? 도무수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 날씨는? 75€ 75€ 그리고 오늘의 주식은 제 제 제안은 80v tours 오늘의 주식은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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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150€ 정확히 좋은 가격이 300€ 2€ 그래서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수업이 없었죠 그래서 이 날씨는 이 날씨는 기능이 기능이 그럼 오토버 시간만큼 그렇게 많이 킬 체크인 빨리 해줬어 여기가 샤워실이야 오른쪽이? 오른쪽 샤워실 오 완전 동굴이네 동굴 동굴 해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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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자네 진짜 동굴이 자네 시원하네 에어컨이 필요가 없겠네 근데 에어컨이 진짜 없네 에어컨이 진짜 없네 그렇다고 아이씨 바퀴벌레 있네 아이씨 바퀴벌레 있네 어 여기로 뛰고 가라 아이고 플래시 아이씨 작은거긴 한데 에이 귀합시 아우 눈부셔 가방도 요새실로 가고 응 응 응 응 어느새 사람이 좀 많아졌네 아까 너무 아침내 서민을 가서 응 잠시만 저거면 나오는 어플레 이게 바로 코앞인데 바로 응 가있었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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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지금 인간이 4-5시간 암흑 은희롤 1시간이 Participating 60센터, 4아웃 그래서 덴바스, 중간에, 안 덴바스 안 덴바스, 근데... 모리타야? 안 좋은데 아니 코리아 대통령 아니야? 한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가요? 네, Mustafa Kemal Mustafa? 네 여기서 완전 그거더라구 신 신 최고야? 네 최고야 최고야 исл 한국에서 mentionvie propre 1 ! 이렇게 정말? 알아요 진짜 알아요 한국에 왔어요? 네 이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